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에게 황제의 전 폭로를 한 전직 공무원 A씨 지금 A씨가 그동안 김혜경씨에 대신해서 처방전을 받아오고 병원의 아들의 퇴원수석을 밟아주고 또 문진표를 김혜경씨 대신해서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받아오고 심부름을 한 것으로 음식 심부름까지 그야말로 온갖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모셨다 하는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직 비서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이나 또는 경기도 도지사 시절 할 때 비서했던 사람들이 지금 A씨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8년 동안 이재명을 보좌한 김모씨가 있는데 이 김모씨는 조폭 43명을 동원한 집탄폭행에 가담했던 인물입니다 2009년도 7일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이어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폭과 관련한 혐의로 유죄까지 받은 사람이 지금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 황제의전과 관련되어 있다고 폭로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전화를 계속하고 있다 거기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재명의 수행 비서인 백모씨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이 백모씨는 이재선씨, 이재명 형이죠 과거 이재선씨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 A씨가 많은 심적 압박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실정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기고 있다 할 정도고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아주 큰 부담, 압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델리 취재를 보면 A씨에게 연락한 이재명 후보의 전직 수행 비서 김 모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의 재선에 성공한 2014년부터 수행 비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5년 1월부터 16일 호주와 뉴질랜드로 출장 갔을 때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신문으로 출장에 동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출장에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도 동행했습니다 김씨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지사실 의전비서로 채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중순에 민주당 대선 경선을 시작하자 사표를 내고 이재명 후보의 경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8년 동안 이재명 후보를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셈입니다 김씨가 2007년 9월에 성남 분당부에서 벌어진 조직폭력배들의 집단폭행에 가담했는데 당시 무허가 경비업체인 특별경호단 이름이 특별경호단입니다 무허가 경비업체인 특별경호단은 성남적의 조직폭력인 폭력조직인 종합시장파와 국제마피아파 등의 43명을 동원해서 경기도 성남의 분당부에 있는 한 오피스텔의 보안용력 업무를 빼앗았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보안용력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강제 대출시켰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은 기존 사업자를 내쫓을 당시에 건물 철문을 부수고 흉기를 휘둘러서 보안용력 직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에 가담한 김씨는 2009년 3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같은 해 7월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씨가 조직폭력배 출신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씨가 바로 제보자 A씨에게 연락해서 좀 보자라고 하니까 이 A씨가 그 김씨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 줄 그래서 겁을 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후보 측은 김씨와 관련해서 폭력행위에 가담을 안 했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다 하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이재명 후보 주변에는 조폭 관련된 사람들이 맞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폭력행위는 가담 안 했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 하는 이유로 처벌받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폭력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변명하면서 데려 놓은 사람이 바로 김씨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수행비서로 근무한 백모씨도 A씨에게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 하며 연락을 보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백씨는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를 3년 7개월 동안 보좌한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라고 합니다 장영화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을 보면 백씨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친형인 이재선씨에게 욕설과 협박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인물입니다 백씨가 성남시장 수행비서 시절 그의 딸은 지상파 방송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고 이때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에 성남의 딸 백 누구누구 음원 차트 역주행 시작 5개 차트 상위권 안착이라는 글을 올렸고 성남시는 시 곳곳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선 딸 백씨를 응원하는 플랜카드를 글어놓게 됩니다 장영화 변호사가 변한 굿바이 이재명에는 이재선씨가 이를 예산 낭비다 그리고 불공정이라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서의 딸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갔다고 해서 그걸 시 예산으로 곳곳에 플랜카드를 붙이니까 이게 예산 낭비다 이렇게 했는 겁니다 예산 낭비다 불공정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때 이재선씨는 백씨와의 통화에서도 같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백씨가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씨는 이재선씨와 통화한 이후에 전화로 욕설을 퍼붓고 문자폭탄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이재선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부인 박인복씨의 연락처와 집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집요하게 통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2012년 5월 20일 백씨는 이날 하루에만 욕설과 협박 등이 담긴 전화와 음성 메시지 문자를 107통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박인복씨에게 여러가지 협박을 보냈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씨나 또는 김씨 모두가 다 뭔가 심상치 않은 과거를 갖고 있거나 또는 행동에 보면 욕설과 이런 문자를 보낸 걸 보면 끔찍하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나타나서 이재명 당시에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의 수발을 들었던 수행을 했던 이런 A씨를 지금 전화로 만나자 보면 보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A씨가 지금 겁을 먹고 거처를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A씨는 과거에 김씨 본인이 전화하고 있는 김씨 같은 경우는 조지 폭력배와 함께 행동을 해서 유죄를 받은 정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겁을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모씨라는 비서실 직원도 아주 과거에 이재선씨에게 욕설과 이런 협박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주변에는 이렇게 아주 정과가 이상한 사람들 이상한 정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되고 있는 걸 제대로 알리려 하더라도 뭔가 겁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폭로한 A씨도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뭔가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커지고 있는데도 제도권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캠프 쪽에서도 그게 뭐가 문제되느냐 우리 캠프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이러고도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김혜경씨는 김건희씨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도 일체 지금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의 의전에다가 또다시 그 내용을 폭로한 사람까지 지금 뭔가 위협을 느끼고 있을 정도여서 앞으로 이 사태는 더 커져나갈 전망입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